안녕하세요. 코인을 사랑하는 남자 후니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스레스 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레스 홀드, 여러분들 아직까지 타고 계신가요? 타고 계셨으면 내리셔도 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올라가려면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불장은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 넘어오는 단계가 와야지 스레스 홀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. 스레스 홀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거 확실하거든요. 왜냐면 비트코인이 내려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거 투자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렸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투자 내역을 계속 공개했었는데 아 이거 1만원씩 들어가서 손해보고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사실 뭐 근데 이제 수익을 계속 내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빨간색 이거 계속 유지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이거 내려가는 것들 있죠. 내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장이 급변하니까 장이 급변하니까 제가 이거를 못 찍게 됐어요. 그리고 빠르게 손절했거든요. 빠르게 손절해서 최대한 손해를 적게 봤다. 원래 지정가로 거래하는데 바로 시장가로 긁어버렸거든요. 그래 그 점 때문에라도 제가 조금 아쉽게 거래를 했다. 좋지 못하게 거래를 했다. 이 점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스트레스 홀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급등했어요. 거래량이 급등했는데 사실 안 좋은 거래량이죠. 스트레스 홀드는 원래 거래량 자체가 적거든요. 근데 거래량이 급등했는데 다 파는 거예요. 받쳐주는 게 별로 없어요.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거래거든요. 안 좋은 거래라서 사실 호재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약간 이거를 추천하시는 분들 있죠.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추천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.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장투는 절대 하지 마라. 단기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런 거는 호재가 절대 없거든요. 호재가 절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럴 때 미리 사뒀다가 미리 사뒀다가 왜냐면 이거는 거래량도 없어서 정보도 별로 없어요. 미리 사뒀다가 올라갔을 때 팔아라. 올라갔을 때 바로 팔아야 돼요. 그래가지고 수익을 한 이 정도 보는 거죠. 한 20%에서 30% 이게 가장 베스예요. 이게 그림이거든요. 이 그림이거든요. 저는 그래서 원래 이런 그림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불장이었어서 막 올라가다가 지금 얼음장이어서 떨어지고 있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못 드린 게 아쉽다. 네. 그러면서 투자 내역 한번 보여드리면 거기가 거래 내역이에요. 거래 내역인데 제가 37.48에 들어가서 35.53에 내렸어요. 요 그래프로 보시잖아요. 이때쯤 탄 거예요. 이때쯤 탔다가 이때쯤 내린 거예요.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 요때 어 요때 타서 요때 내린 거예요. 그러니까 5% 정도 5%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. 네. 그래도 세이브를 잘했다. 왜냐면 요때 타서 요때 내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나름대로 세이브는 잘했다. 그래서 만 5원 사서 총 든 게 받은 게 9,474원 받았다. 네. 제가 한 600원 600원 안 되게 줬죠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실패한 투자다. 이렇게 보시면은 좋고요. 자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투자손익 보시면은 아이고 잠시만요. 투자손익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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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우상하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. 근데 종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코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어 물론 일부 코인은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요. 그거는 이제 제가 대응하는 전략 어떻게 하면 대응 가능한지 요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되더라구요. 현실적으로 영상에 다음연선 할 수 없겠더라구요. 그래서 그냥 제가 빠르게 정리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60원 마이너스 60원 손해를 받습니다. 네 다른 코인들 다 갔는데 이렇게 손해를 많이 받는데도 마이너스 60원 손해받습니다. 자 이래가지고 조금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고 제가 이거를 바로 대응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세이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요. 전략이 있었다는 거고 대응을 어떻게 했다는 거고 그거를 결과로써 보여드린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려면 이렇게 문자로 쏘올이라고 보내주시면 상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구요. 상담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그 다음에 소중한 돈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셨을 때 문자를 보내주셨을 때 이 문자가 이렇게 쌓이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또 정리 한번 해야 되잖아요. 이분은 뭐 이분은 뭐 이분은 뭐 해가지고 정리해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인진을 해주세요. 인진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. 저는 코인을 사랑하는 남자 훈이었구요. 다음번에 다른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. 확인해주세요.